SBS 뉴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미국을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당중앙위 사업평가 보고에서 대외 정치 활동을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남북관계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한 당국의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북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상대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남측의 남북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8차 당대회 관련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남방해역에서 어젯밤 해군 고속함 승조원 한 명이 야간 임무 수행 중 실종됐다가 오늘 오전 10시쯤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실종된 인원은 사고 발생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평택항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당국은 실종 당시 눈이 내리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41명 발생해 이틀째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의 환자 45명을 제외한 596명이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80명, 경기 195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421명이 확진됐고, 비수도권에선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모두 175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19명이 발생해 1,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오늘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을 놓고 전화회담을 열었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통화에서 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모태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국가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오늘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알림을 통해 어제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인 2013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제주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에 20cm 이상, 제주도 5에서 10cm, 서해안 1에서 5cm, 충청과 전북 북동 내륙, 경기 남부에 1cm 내외입니다. 다소 주춤하던 한판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낮기온이 서울 영하 7도, 철원 영하 9도, 광주와 대구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9도, 습도는 34%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